시어머니 연재부인에게 맺혀져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죠. 엄마처럼 살기 싫어. 어쩌면 지소는 엄마가 아닌 아버지 법흥왕을 더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닮아 상당히 물러냈고요.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세 번째 남자는, 네 번째 남자는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통을 한 거예요. 아빠 미쳤어? 엄마 미쳤어?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과 딸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곡사 꿀이에요. 버풍왕은 자신의 정비, 조강주차였던 보도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처음부터 보도부인을 싫어했다기보다 원래가 난봉꾼인 성격 탓에 한 사람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는 게 일상이 되다보니 조강주차에게 상처를 주게 됐죠. 게다가 이게 심해져 결국 보도부인은 시어머니 연재부인에게 맺혀져 결국 평생을 절에서 비구니로 살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딸, 지소는 달랐습니다. 버풍왕이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면서 돌다가 잠시 보도부인에게 돌아와 낳게 된 딸이었는데요. 엄마처럼 살기 싫어! 이 지소 부인은 자기 엄마처럼 당하고만 살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소는 엄마가 아닌 아버지 버풍왕을 더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사상 처음으로 왕이 아닌, 그것도 남자가 아닌, 그것도 여왕도 아닌 한 여자를 중심으로 가계도를 그려봅니다. 이미 몇 시간 진도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아셨겠습니다만 신라는 왕족 간의 혼인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고대 신라라지만 이거는 정말 인류를 넘어선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복잡한 혼인관계가 이들 사이에 형성돼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왕, 또 한 남자를 중심으로만 가계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신라 왕실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처음으로 이 지소 태우를 중심으로 한번 가계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 태우, 일단 자기 아빠를 닮아 이 남자, 저 남자 참 많이도 밝혔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바로 지 삼촌인 김입종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소 부인 보이고요. 입종 발문왕 해서 보입니다. 네, 신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렇게 사선형의 선이 되겠습니다. 다른 왕조에서는 전부 이렇게 가로, 아들로 이어진 가로 또는 부부로 되는 쇠로 이렇게만 나타난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선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삼촌인 입종이 먼저 와서 건드린 건지, 아니면 지소가 먼저 꼬리를 쳤는지, 아니면은 이 아버지 법흥왕이 강제로 풀을 맺었는지, 뭐 그랬다면 진짜 미친 아버지죠. 어쨌든 뭐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삼촌이랑 조카가 쿵짝을 해서 이게 애까지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두 번째 남자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등장했습니다만, 보도 부인의 동복 2부 동생인 오도의 딸, 그 옥진의 남편이었던 박영실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헷갈리시죠? 이 사람도 누군지 참 궁금한데요. 다른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도저히 지금 관계를 선을 부릴 수 없어서 지금 따로 두었는데, 지소부인 여기 있고요. 지금 이야기한 박영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박영실도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소부인이랑도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보도 부인의 동복 2부 동생인 오도와도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 옥진, 버풍왕의 셋째 부인이었죠. 이 옥진 이야기할 때 잠깐 말했습니다만은, 이 옥진이랑도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와 딸이 동시에 한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은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친 관계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오도와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사람이 진흥왕의 첫째 부인인 사도부인입니다. 일단 이 박영실이 맺었던 여러 여자와의 관계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가진 책에는 설명이 별로 없었습니다. 먼저 이 지소부인의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종갈문왕, 삼촌이었죠. 이 입종갈문왕은 자기 형, 버풍왕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버풍왕이 딸이 외로울까봐 두 번째 남편으로 박영실을 지정을 해줬다고 하네요. 이걸 왜 아빠가 맘대로 지정을 할까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처음부터 뭐 싫어했는지 몰라도 이 지소부인은 나 걔 싫어! 걔 미치게 싫어! 이 두 번째 남편, 두 번째 남자인 박영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여파가 나타나느냐. 박영실이 이 오도랑 결혼해서 딸을 낳았잖아요. 이 딸이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되는 건데, 지소부인의 아들 진흥왕이고 그 부인이니까 며느리가 되는 건데, 이 며느리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싫어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자기 부정이 양본될 정도가 됩니다. 앞서 버풍왕 때 보도부인 같은 경우에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죠. 앞에 시어머니 연재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바람을 탔다고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거죠. 네가 오죽 매력이 없었으면 남자가 바깥으로 돌아! 보도부인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에 의해서 내쳐진 걸로 끝났습니다만, 진흥왕 때 어머니였던 지소부인, 그리고 부인인 사도부인은 둘 다 집안 배경이 빵빵했습니다. 내가 네 시어머니라고! 그렇지! 어? 내가 며느리라고! 어쩌라고! 둘 다 힘이 있다 보니까 결국 분을 넣죠. 그리고 조정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당한 여파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남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또 울릉도 독도 역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이사부입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은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공주와 신화의 관계로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무려 일남 3녀나 나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있죠. 아마 지소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이 이사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지소는 이후로도 이사부의 뒤를 정말 잘 봐줍니다. 물론 이사부가 실력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이 당시 신라 조정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데는 아마 애인이었던 이 지소태우의 뒷배경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여기 숙명궁주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둘째 딸이죠. 자, 지금 지소태우가 먼저 낳은 사람이 입종과의 사이에서 아들 산맥종, 옛날 진흥왕이 되는 산맥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부와의 사이에서 숙명을 낳았어요. 둘이는 동복 2부지간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 진흥왕이 강득하고 난 다음에 이 지소태우는 이 산맥종과 그리고 딸 숙명을 부부로 연결시켜주려고 합니다. 엄마 미쳤어?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과 딸을 아무리 아버지가 다르더라도 이 아들과 딸을 강제로 부부로 만들려고 할까요? 아무리 신라지만 정말 미친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소태우는 두 사람을 강제로 짝짓고 애까지 낳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지소 부인이 여기고요. 지능왕의 정비인 사도부인을 유효하면서 조정이 양군된다고요. 여기 지금 숙명공주 나와있죠? 지능왕의 부인이 이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만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렇게 지능왕과 숙명공주 사이에서 애까지 낳게 하는데요. 이 애가 나중에 또 왕이 오랍니다. 25대 진지왕이죠. 네 번째 남자는 지금 지난 시간 버풍왕 때 가게도인데 여기 위화랑 기억나시죠? 오도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 옥진과 금진이란 딸까지 낳게 되고요. 이 위화랑의 아들인 이름이 비슷한데 이화랑이란 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위화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버풍왕 때 지난 시간 이야기 못한 부분이 있는데 벽화부인이죠. 신라 850의 딸이었는데 이 사람이 딸이고 그 850의 아들이 위화랑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남매지간이에요. 둘이 남매지간이고 여기가 누나고 여기가 누나고요. 여기가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습니다. 그 위화랑의 아들인 이화랑과도 관계를 해줘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통을 한 거예요. 이화랑이 나중에 또 궁궐에도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딸 마누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소태우 역시 자기 아버지를 닮아 상당히 물러냈고요. 이 사람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와 또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 모두 신라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좋든 나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인물들이 됩니다. 오늘이 진흥왕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진흥왕 엄마 이야기만 그것도 여러 가지 물러난 그런 관계 이야기만 출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소태우의 영향력이 신라 왕실에서 막강했고요. 진흥왕이 7살이란 어린 나이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진흥왕 초반 10년은 섭정을 했었던 이 지소태우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소태우는 이미 버풍왕 말기부터 조정에서 상당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버풍왕이 아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대란 아들도 있고요. 또 모량이란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알려지지 않은 아들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대는 알다시피 이 엄마인 옥진 그리고 다시 이 엄마가 오도죠. 그 이 아버지는 묘심이라고 하는 일개 승려였습니다. 신라는 초기부터 골품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묘심은 승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불교가 공인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골품이 없는 그런 승려였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풍왕이 아들이 비대를 아무리 총회했지만 이 지소를 비롯한 모든 귀족들이 이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을 때 반대하고 나섰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비대의 외할아버지와 할 수 있는 류화랑까지 반대했겠습니까. 이 밖에도 모량이 있습니다만은 뭐 엄마가 백제 공주 출신인데다가 아버지가 형이었던 비대만큼 그렇게 총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버풍왕 당시 신라 왕실에는 왕위를 이을만한 정통성 있는 왕자가 없었고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는 버풍왕의 동생이었던 입종 별문왕 그리고 버풍왕의 딸인 지소 이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됐으니까 사실 신라 왕실에서 이들 세력을 넘볼 수 있는 귀족은 아무도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남편이었던 김입종이 아버지인 버풍왕보다 그러니까 자기 형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후기의 초점이 이 지소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이 당시 신라에서는 이 지소가 곧바로 왕위를 이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신라 최초의 여왕은 바로 이 지소로 바뀌었겠죠. 그래도 지소는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여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가지 시선과 또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일일텐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 대신 자신의 어린 아들을 앞세워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540년 7월 버풍왕이 죽고 지소의 어린 아들 삼맥종이 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24대 진우왕입니다. 20분정도 감정